하... 뭐해 그렇게 싫은 티를 냅니까, 하수갑 씨. 계장님은 아주 연기대상 받으시겠네. 누가 보면 아주 각별한 사이인 줄 알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각별하게 싫어하니까. 근데 진짜 삼촌 계획대로 될까요? 명예작이랑 머니게임에서 이긴 유일한 선수라면 기대할만하죠. 검사님. 네. 고래가 미끼를 덥석 물었네요. 해이, 해이, 해이.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 날짜로 특허기전 정리됐어요. 땡큐. 커피 피는 데가 아주 큰 걸로 준비했어. 잘 가시겠습니다. 아유, 회장님. 특허건 이전 완료했습니다. 고원이야, 확보했다. 사무실로 온나? 네. 교통사고? 네. 진호의 자수 혹시 또 약 받았나?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에 호흡기를 꽂고 있어서. 아유, 이거 뭐 씨. 뭐가 이 고람한데. 이 변호사님은 이런 데서 보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사나이, 남. 아니, 남 교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어이쿠. 이 변호사님 접으러 왔는데. 네. 이 변호사 확보했습니다. 예. 고래 사냥 시작합니다.